음악은 항상 어느 한 시대를 품고 있죠 살며 사랑한 시간과 공간 도시의 풍경을 담고 있어요 서울은 정말이지 굉장히 특별한 도시예요 이 산책로는 예철길을 철거하지 않고 완전히 새롭게 재탄생시킨 거래요 이렇게 머물고 싶은 이유가 또 생겼네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공감이거든요 전통과 현재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서울 곳곳에 따스함이 스며들어 있죠 그런 따스함이 서울에서 살고 싶게 하는 이유 아닐까요? 서울은 그 어느 도시보다 다양한 에너지로 넘치는 것 같아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들이 만들어지고 5G 기술을 바탕으로 더욱 창의적인 투자가 가능해지는 도시가 되는 거죠 갑니다 텐지마의 터리스 기술을 바탕으로 더욱brush하기 편하며 최상의 다시민이 스며들어 있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더 크리에이티브하고 더 다이나믹하며 더 새롭고 더 열정적인 도시 당신과 나의 특별한 도시 서울 I, Seoul, U